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러시아에서 핵시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까지 나왔죠. 이런 소식까지 나왔지만 그래서 못자라고 우리는 주가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 이제 주가 좀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핵실험 하더말더 네 마음대로 해. 그러고 있죠. 별로 관심을 주지 않고 있죠. 시장은 그 정도로 지금 주가는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 주가의 방향은 이런 큰 손들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그냥 결정을 해버리죠. 지금 상황이 뭐 안 좋다 그러면 쟤들이 메이저들이 러시아가 핵시위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안 되겠는데 이거. 그러면 주가를 무서워서 안 되겠다. 핵실험. 이거 3차 대전 일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됐다면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지 못하겠죠. 그러나 3차 세계대전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상황 절대로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죠. 미국의 국립암연구소가 지정을 한 USC 노리스 암센터에서 여기에 또 앤서니 비 박사 가남 공동의장을 하고 있는 정말로 권위 있는 명성이 더 높은 그런 지금 가남 분야에서는 거의 뭐 최고봉이다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가남 전문 이런 또 최고권위의 박사죠. 이런 박사가 리버캄넬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 가남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제 거의 뭐 최고봉이기 때문에 이런 리버캄넬 같은 경우에 이 가남 치료제가 나왔는데 안 들여다볼 수 없겠죠.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아 이거 정말 좋은데 이거 새로운 치료옵션이 되겠는데 이렇게 평가를 내리죠. 이 부분은 엄청난 부분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국의 FDA 산하에 이런 평가하는 그런 단체가 이거 뭐 별로 좋지 않아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평가했죠. 그러니까 한미약품이 아니야 부정적이고 아니야 이래이래 해서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부정적이야 하는데 한미약품 쪽에서 우리가 만든 건데 좋은 거야 라고 당이 얘기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HF는 어떠냐. HF에서도 이거 엄청난 결과야 하니까 이런 미국의 정말로 가난 분야에서는 최고 권위자죠. 전 세계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박사가 어 그래 네 말이 맞아. 맞네. 내가 좀 살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새로운 치료율성? 맞아 맞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상당한 결과를 이미 암시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겠죠. 이거는 지금 정말로 큰 건입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보시면 USC 노리스가 어떤 곳이냐. 종합암센터죠. 국립암연구소 이건 미국이죠. 미국의 국립암연구소는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를 미국의 51개 종합암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지정을 한 그런 종합암센터입니다. 그게 USC 노리스죠. 1973년도부터 이 명칭이 유지하였으니까 역사도 아주 깊죠. 아주 역사가 깊은 그런 곳이고 당시에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8개 센터 중 하나로 선정이 될 정도였으니 정말로 명성이 큰 그런 곳입니다. 매일 USC 노리스 과학자와 의사는 암과의 싸움에서 환자와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곳이 바로 USC 노리스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박사가 얜센이비 박사죠. 얜센이비 박사는 사우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케익스쿨의 메디신 이런 부분에서 의학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내과 레지던트 및 혈액학 및 종양학 펠로우십을 마쳤다. 그런데 현재 위장관환 프로그램 회원이자 일상 약물 개발 임상 프로그램 책임자인 종양의학과 임상의학 부교수입니다. 2007년부터 USC 노리스 종합 암센터의 임상조사 지원사무소 의료 책임자였고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고형종양, 특히 위장, 악상종양의 치료를 위한 새로운 약물의 개발, 이런 약물을 테스트하기 위해 일상, 이상 임상시험의 설계 및 수행 환자의 예후 예측마크 개발에 중점을 둔 번영 연구 그래서 이 박사는 간담도암 임상 연구 분야에서 간암이죠 간암 간담도암 임상 연구 분야에서 국가적 명성을 확립했습니다. 국가적으로 간암 부분, 담도암 부분 이런 부분은 이 사람이 그냥 맞다면 맞는 거다 이 정도의 명성을 확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우스웨스트 온콜로지 그룹의 간담도암 위원회 공동의장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명성이 높은 권위가 있는 이런 실력자죠 의장이자 NCI 간담도암 태스크포스의 일원입니다 간암 부분에서 나를 빼고 어떻게 이야기하지만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담도암 및 간세포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약물의 역할을 평가는 여러 임상시험의 수성연구원 이런 사람이 바로 예언스님의 박사죠 책임자로서 앞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고대 숙련된 일상 임상연구팀을 구성하고 고품질의 혁신적인 일상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했다 USC 노리스 종합암 센터의 기초과학자들과 함께 USC에서 전임성 테스트를 거친 새로운 화물 또는 새로운 조합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상연구를 설계했다 앤서니 박사는 위장악성적향 특히 간담도암에 대해 전국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서 자주 초청받고 있고 그의 연구부인에서 다수의 동료 심사 간행물을 보여줬다 이런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5점 만점에 4.9점입니다 94개 평가에 15개 리뷰가 있는데 4.9점 대단하죠 아주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앤서니 박사인데 앤서니 박사가 이런 박사가 이 사람이죠 이런 박사가 지금 절제불가능한 간세포함에 대한 1차 요법으로 리버캄넬에 대한 서라페니 무작위 삼성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간암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봐줘야지 당연한 거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하고 봐달라고 했겠죠 누군가가 그랬더니 결론이 중요하죠 다 좋더라 또 다른 새로운 1차 치료업신임을 뒷받침한다 이거 뭐 세계 최장 OS 나왔고 있는데 이거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 내약성도 우수하고 안전성 프로파일도 확인이 되었고 다 좋은데 이렇게 제 3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HAB 자체에서 주장하는 상황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천지 그야말로 천지 차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지금 세계 최정상 있는 사람이 간암 분야에서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라는 것은 FDA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아 안돼 이 간암 분야에서 세계 최고 원의자가 이렇게 평가를 해줬어도 아 안돼 이 중국의 아이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부분에서 뭐 흠잡을 만한 부분이 없는 거죠 흠잡을 만한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HAB에서 그냥 근거 없이 그냥 우리 자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레바 대표 정세호 대표가 FDA 쪽에서 지금 신약 승인을 많은 경험을 해본 그런 분이죠 이런 분이 99.9%라고 얘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였구나 라는 걸 뒷받침하는 그런 소식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소식이 있고 이제 얘는 FDA 승인은 그냥 시간 문제일 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승인이 나면 이 AHB는 그야말로 테슬라와 같은 주가 흐름 일어나겠죠 그런 주가 흐름이 안 일어나는 게 또 이상하겠죠 안 일어나는 게 거기다가 이제 IT 천에 대한 데이터 탓난 결과 이제 발표가 났을 때 정말 좋은 데이터가 나왔다 그러면 다 뒤집어 버리는 어마어마한 환골탈퇴 기업이 제대로 탄생을 이제 진짜로 하는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진영과 연장의 뚝심이 결국은 해내는구나 집념이 있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두들기는 사람이 선고를 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사례가 또 되겠죠 그러면